부산 연구원이 부산 시민 1,03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1.1%가 코로나 확산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, 86.2%는 감염 우려로 외출에 지장을 받는다고 답했습니다. 또 가계 소득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46.9%, 일자리를 잃거나 폐업 걱정이 있다는 응답도 44%로 조사됐습니다. 부산 연구원 측은 생계 위협을 받는 취약계층을 위해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적극 검토할 것과 재난 발생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게 재난심리지원단을 상시 운영하자고 제안했습니다.